조비서에게 궁금한 점들 계속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석준씨, 이런 질문 같은 경우에는 제 라디오를 지금 한 7, 8년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오는 질문이에요. 조비서, 며칠 전 생일이었는데 아직 아내에게 선물을 받지 못했어요. 다음주에 아내의 생일입니다. 서로 선물을 안 받고 안 주는 게 좋을까요? 늦었지만 제 선물을 받고 아내 선물도 챙겨주는 게 좋을까요? 하셨어요. 어른이니까 그냥 아내의 선물만 일단 챙겨주면 좋지 않을까요? 뭐 또 사정이 있으니까 그러겠지 안 챙겨주고 싶어가지고 안 챙겨준 건 아닐 것 같으니까 그냥 석준씨가 어른이니까 그리고 또 가장이시니까 아내 선물 따뜻하게 챙겨주시고 진한 포옹도 한번 해주시고 뽀뽀도 한번 해주시고 식사도 좀 미역국 같은 거라도 조금 진하게 끓여가지고 대접하고 그럼 좋을 것 같아요. 받겠다는 생각을 안 하는 게 좀 부부 사이에는 좋지 않을까. 내가 준 만큼 받겠다 이 생각을 하면 이게 계속 괴로움의 연속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어른이니까. 2991 회장님. 쭈비서. 저는 빨래에서 옥상에 말리는 걸 좋아하는데 남편은 힘들게 고생하지 말고 건조기를 사서 편하게 살라고 하는데 건조기를 사야 될까요? 사야 돼요. 저는 개인적으로는 건조기가 없는 삶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 옥상에 말리는 거 부지런하고 말리는 것도 좋은데 사실 요즘같이 장마철이라. 아니 그러니까 여력이 된다면 사시는 게 좋다는 거죠. 혹은 이제 햇빛이 좋아도 미세먼지도 또 날리고 요즘 대한민국의 1년 그 날씨가 굉장히 버라이어티합니다. 근데 빨래는 우리가 일관성 있게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건조기가 있으면 좋긴 하다.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가끔씩 건조기 그 먼지를 이렇게 비울 때마다 난리가 납니다. 난리가 나요. 먼지가 와 한 3번만 돌려도 꽉꽉 차요. 아까 무슨 사진이 있었어요? 사진 있으면 좀 보여주시겠어요? 2991님이 빨래 나르는 사진. 그쵸. 어우야. 지금 이제 옥상에다가 빨래 넣은 사진을 함께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하늘이 매일 맑으면 다행이지. 스위스면 나도 건조기 안 사. 근데 이제 또 대한민국은 또 이제 또 미세먼지도 조금 있고 그 사계절이 또 이렇게 버라이어티하기 때문에 건조기가 좀 필요한 것 같다 생각이 들었고 민철씨가 조비서 저 타방송 듣다가 왔는데 이 매력에 1등 하나 봐요. 고정각이네요. 드디어 보이는 라디오로 식디 매력을 보는데 목소리도 좋고 텐션 좋고 얼굴 좋고 조비서 혹시 식디 라는 사람 노래뿐만 아니라 춤 애교도 장착되어 있나요? 그러면 더 고정할 것 같은데 이거 가스라이팅이에요. 이렇게 저 조종하려고 하지 마세요. 저는 애교도 하고 춤도 하지만 이렇게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하진 않아요. 제가 하고 싶을 때 합니다. 애교는 춤은 3부에서 제가 자연스럽게 섞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어제 조비서 후기사연이 도착을 했네요. 경민씨가 조비서 어제 과자 한 상자를 사놨는데 없어졌다는 고민사연 보냈었죠? 저 범인 찾았어요. 범인이 서기관님이었는데 사과의 의미로 제가 과자님 이뤘어요. 앞으로는 나눠먹기로 했어요. 하셨어요. 내가 그냥 이렇게 좀 양보해서 같이 드시라고 했더니 범인을 기어코 찾아냈네. 잘하셨어요. 앞으로는 나눠드시고 사이좋게 지내세요.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